오른쪽은 13D옵타, 왼쪽은 11D옵타에 각각의 난시가 많은 고객분의 초고도 분실 안경입니다. 양쪽 2D옵타 이상의 시력 차이가 나고, 안경을 착용했을 때 코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코에서부터 왼쪽까지의 거리도 차이가 납니다. 안경을 착용하면 불편함이 있었으나,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안경원에서 마이다스 안경원을 소개받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안경을 착용했을 때 불편하고 힘든 것의 첫번째는 근거리를 볼 때 생긴 조절의 부담감이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안경에서 근시도수를 조정하여 근거리를 볼 때 조절부담을 조금 줄여드렸습니다. 안경을 착용했을 때 실제 눈동자의 높이는 수평보다 살짝 위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살짝 위치하기 때문에 위쪽까지 눈동자에서부터 위쪽까지 거리는 짧고, 눈동자에서 아래 부분까지 특히 귀쪽 하방 부분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안경 보시게 되면 위쪽은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은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력이 나쁜 오른쪽은 눈동자가 조금 더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귀쪽까지의 거리가 더 길게 되고, 길게 되면서 안경렌즈는 상대적으로 더 두꺼워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경렌즈의 두께 때문에 초점 위치를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착용습관을 고려한 정확한 초점 위치를 파악하고, 안경렌즈의 왜곡이 없도록 충분하게 가공을 하여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안경도수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도수보다 내려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